아 갑자기 영상을 제가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 구독자가 1만을 넘었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아 사실 엄청 큰 이벤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볼똥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고 해서 약간 미니게임 같은 느낌으로 아주 작게 뭐 이벤트를 한 3개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구요 일단 첫번째는 노량진에서 구독자 분들하고 다 같이 회를 먹을 거에요 그때 회랑 음료 같은 경우는 회사량이 다 사는 거구요 지금 한 5명 정도를 받을 예정이에요 지원 방법은 이메일하고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거구요 자세한 것은 이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뽑는게 5명이거든요 아 저 안에 내가 들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는 일단 3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번 이벤트 참여해서 회사랑 하고 자그맣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가지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 구독자 정말 감사드리구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